에세이가 어찌 보면 어떤 감정의 토로, 감정의 배설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냥 본인이 경험을 통해서 어떤 감정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왜? 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떠올리고 나서 내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지? 그런 상황이 왜 발생했지? 왜 왜 왜? 하고 삶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계속 던져보는 거죠. 결국 이 에세이 쓰기의 과정은 그냥 아름다운 글을 남기자 이런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주체로서 자신의 삶을 처사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을 키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게 어떤 직장에서의 상처가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랑의 과정, 연애할 때의 달콤함이라든지 아픔이 될 수도 있겠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얻은 깨달음을 글로 풀어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느낀 감정들을 한번 돌아보고 그 감정에다가 사유를 더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는 것이 이 에세이의 전체적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이런 에세이 과정에서 만약에 언어를 조금 더 압축적으로 어떤 메타포 비유를 통해서 언어를 압축적으로 풀어냈다면 그거는 시의 영역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삶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허구적인 인물과 더 어떤 극적인 사건으로 전개시켜 나가는 것이 저는 소설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전문서적 같은 경우에도 전문서적이라고 하면 어쨌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문장으로 정리해서 독자에게 전달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단락단락 단위로 생각을 정리하고 문장으로 풀어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는 모든 글이 다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듣고 조금 더 글쓰기 실력을 향상해서 전문서적을 집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